예수님 바라가면 예수님 바라가면 예수님 바라가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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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 번째 입원은 부서에서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날부터 5일 동안 그리고 퇴원 후에 4일 후에 설명절이 시작되는 토요일에 또 두 번째 입원을 하여 5일 동안 그리고 또다시 퇴원하고 3일 뒤에 부서 워크샵과 또 교육자 수련회를 앞두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여서 총 4번의 수일 사역을 병원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퇴원 이후에는 휴우증으로 중위염까지 걸려서 아이스 부흥의 첫날부터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러 부지런히 다녀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사역이 있을 때마다 곧 둘째를 출산하는 만삭인 아내가 저를 대신하여 아들의 병간호를 해야 했기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저랑 있을 때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표현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서 제가 간호하면 그나마 편한데 저의 아내가 간호를 하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정도로 태도가 돌변하기에 더더욱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염려로 마음속이 눌려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게 맡겨진 사역에 몰두했을 때 사역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역을 통한 기쁨으로 인해 모든 염려와 눌림을 견디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아들이 갑자기 새벽에 40도에 이르는 고열이 나서 교회에 오기 전에 급하게 입원할 준비를 하고 아내와 아들을 병원에 내려주고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연락하면서 순간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의 열이 조금 내려가자 약을 먹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내가 섬기는 교회로 가는 동안 아들의 열이 다시 40도가 넘게 올랐지만 도착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난 뒤 곧바로 열이 내리고 활기찬 모습을 회복한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저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회복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 우리 부부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다는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현재 아들은 둘째 출산 전에 폐 안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치료하고자 어제부터 네 번째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교회로 오는 길 가운데 이러한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부부가 이번 연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상남교회에는 없으시겠지만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나 양육과 훈련의 자리 그리고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을 때 혹시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시거나 또는 나중을 기약하며 피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는 바로 오늘 결단 찬송을 부를 때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난을 통해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의 문제를 면제 당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계, 병,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면제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아니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며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더 많은 것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바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통한 기쁨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맞게 됩니다 눈과 입은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거나 입을 닫아서 차단할 수 있지만 귀와 코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와 냄새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람마다 선호하는 냄새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이지만 또 저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냄새이거나 또한 선호하지 않는 냄새일 수 있듯이 취향을 타는 것이죠 물론 악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합니다 악취는 부패하면서 나게 되는데 썩을 때 좋은 향기가 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방금 말한 냄새의 특징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향기가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그리스도의 향기일지라도 악한 영은 이것을 좋은 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기고 견뎌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며 그때가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릴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부는 올해 첫 프로젝트로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려왔던 일상이 무너지고 이제야 점차 회복해 가는 시점을 말지 하면서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소년부가 계속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이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모든 인원이 감사 노트를 작성합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월괴간을 머리에 씌워주고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는 가장 향이 좋은 꽃잎을 뿌렸습니다 그 꽃잎을 왜 길바닥에 뿌렸을까요? 땅에 뿌려진 그 꽃잎을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줄여밟고 가며 그 꽃잎의 향이 온 도시로 퍼져나가서 승리의 소식이 그 자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향기로 인해 승리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꽃잎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더욱 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버트리셨습니다 오늘 소년부 친구들의 특송 가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겁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항상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평화는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며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역설적인 점이기에 기독교는 은혜라고 불러왔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에는 아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실현 가운데서도 얼음과 같이 더욱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현장 예배로 나아오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샘솟는 물처럼 흘러 넘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에 의해 수증기처럼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서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로 우리 마음판에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로 인해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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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